제 자신은 되게 제가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의 유연성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코너 속의 코너. 시원이의 요가 시간이 찾아왔고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계시다면 1번 저를 따라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집에서 매트를 1 준비를 해 주시고요.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해주시겠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발을 요가 매트로 뻗고요. 여러분들 꼭 이 동작을 따라 하실 때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매트에 누워주세요. 팔을 가슴 옆에 두시고 천천히 고개를 드시나? 물망하니까 이쪽으로 할게요. 천천히 드신 다음에 후 드신 다음에 후 심호흡 해주시고 팔을 머리에 닿아주세요. 짠! 두 번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두 번째 동작은 매트에서 일어나셔서 팔을 뒤로 잡아주세요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심호흡을 하시면서 팔을 꺾어주세요. 머리를 집어넣어주시고 잠시만요. 팔을 넣어주시고 짜잔!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손이 저를 놓는지 한번 꼭 확인해주세요. 손 잡고 팔 꺾고 머리 넣어주시고 팔도 넣어주시고 짜잔! 인정! 인정! 꾸덕꾸덕 세 번째는 이거 너무 민망한데 어떡하나? 뒷모습으로 보여드려도 혹시 괜찮을까요? 여러분들은 정면을 앞에 보시고 이렇게 앞바다리 해주시고요. 한쪽 발을 짜잔! 금방 모든 걸 콜라 여러분은 웃으시겠지만 이게 사실 안돼요.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두 다리가 머리 위에 올라가는데 이건 너무 추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코너 속의 코너 시원이의 요가 채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아주아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릴렉스 감사합니다